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 가슴 찢어발기다가 쫓겨나버린 딸내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가난한데 나를 왜 낳은거야 명품은 왜 안사주는거야 라며 부모 가슴을 빗으로 찌르고 난도질하다가 바로 뺨을 처맞고 집에서 쫓겨난 딸내미 원제 부모한테 가난한데 나를 왜 낳았냐 이러면서 남들이랑 비교하고 원망하고 가슴이 빗을 꽂아대다가 바로 집에서 쫓겨난 딸내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에 글 한번 썼다가 실수로 삭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씁니다 일단 저는 제목에 나온 가족 구성원은 절대 아니구요 그냥 제 3자 입장이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누구 잘못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음승체로 빨리 갈게요 첫번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집안 사정이나 형편이 좋지 않았고 아버지는 아빠서 투병 중이고 그런 상황인데요 딸이 청소년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아니 이렇게 가난한데 나를 왜 낳은거야 이럴거면 나를 왜 낳은거냐고 남들은 다 하는건데 고작 이런거 하나 못해주냐 등등등 수도 없이 비교하고 원망하는 발언을 부모님들이 지칠 정도로 습관적으로 해댔습니다 결국 빡친 엄마가 그러면 너 알아서 살아라 이러면서 내쫓았고 다시는 집에 안들여 보내줬어요 나가서 니가 알아서 살아라고 니 인생 가난하다고 부모 원망만 하고 나아준거 원망하고 남들처럼 학원 안 보내줬다고 용돈 넉넉히 안줬다고 사달라는거 안 사줬다고 철도 안들고 반복적으로 바라기만 하고 고마워할 줄 하나도 모르게 했으면 너 알아서 살아라 이러면서 따귀까지 때리고 질린다며 집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요 집안 형편이 원래 좀 안좋고 중하류 정도 되는거 같은데 자꾸만 다른 애들 용돈과 학원과 어학연수 명품 두르는거 등등등 이런걸 습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어? 명품 하나 못 사줄거면 나를 왜 낳았냐 등등등 비수를 꽂아대는 소리만 하니까 엄마가 질려버린거죠 참고로 부모가 이상한 사람이거나 자식을 때리고 학대하면서 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남들보다 형편이 조금 안좋을 뿐입니다 주변에 부모가 가난해서 쪽팔린다느니 원망하는 발언이나 해들고 또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같은데 댓글로 막 그지같은 부모들 댓글 달았다가 적발된 적도 있고 계속 그런식으로 살아가다가 쫓겨난거라고 해요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도 이런식으로 자기 부모 원망하는 글이나 싸대고 가난하면 애를 낳지 말아라 이런 글이나 싸대고 반복적으로 부모한테 가난한데 나는 왜 낳았냐 나는 이런 부모가 너무 그지같고 싫다 겨우 이정도도 못해주냐 다른 애들은 다 해주지 않느냐 왜 나만 못하는거냐 엄마가 짐승이냐 이런식의 발언을 한두번도 아니고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해댔어요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집이 좀 가난한 편인건 맞아요? 그래도 어머니는 할 수 있는 한 돈을 벌어보려고 이 악물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자식에게 뭐 돈 붙여라 보태라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자식에게 나름 신경쓰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길러보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어머니도 원치 않게 가정형편이 안좋은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남편 아프지 그거 간병한다고 일까지 해가지고 쓰러지고 자식에게도 꾸준히 대화하려고 했으고 신경쓰고 막 그렇게 하느라 어머니도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어요 참고로 얘네 아버지는 이식대기자인데 이식수술을 받는다 해도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돈도 따로 모아야 되고 노후준비도 마찬가지 이런 투병중인 아버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편 수년 넘게 간병하고 딸에게는 집안일이나 간병 그렇게 떠넘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딸은 학창시절 공부에 아무 관심 없고 아니 할 생각도 없고 맨날 쳐놀고 부모욕으로 하면서 밖으로 떠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용돈 타령 계속 해대고 사고치고 멋대로 외박하고 학교에서도 사고 오지게 차가지고 연락오고 불량한 애들과 어울리는데도 계속 부모로만 원망하는 말만 하며 용돈 타령을 한거에요 성인이에요? 애 아닙니다 그런데 알바도 안하고 취직도 안하고 공부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딸까지 이런 딸까지 어머니가 먹여살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집안일이나 간병 돈 버는 것까지 어머니가 전부 다 하고 그런 와중에 자식 밥도 삼시세끼 다 챙겨 먹이를 하고 딸에게도 무관심한거 아니었어요 딸 신경쓰고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머니가 잠도 잘 못자고 다 모든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정건사 해보려고 어떻게든 무리까지 해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딸은 그런 것도 몰라주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하는 그런 탄식을 하는 상황이구요 돈이 좀 모인다 해도 그 최우선은 남편 치료비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딸이 결정적으로 쫓겨난 원인은 이겁니다 어머니한테 아버지를 경제적인 짐 뭐 그랬나? 차라리 잃을 거면 뒤지는 게 낫다 그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아빠 때문에 이게 뭔 꼬라지냐 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고 그걸 듣고 아픈 아버지가 미안하다며 통곡하고 어머니는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바로 싸대기 날려버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아픈 아버지한테 어? 가난한 주제에 왜 남들만큼도 못해주냐 이렇게 딸이 난리쳐가지고 참고로 얘 아버지는 병자잖아요 그럼 휴식이 중요한 건데 이런 아버지 마음도 편하게 못 있게 하고 우울증까지 오게 만들고 그렇게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가족들에게 화풀이는 못하고 꾹꾹 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는 투병 중이었어도 자기 아내와 딸에게 미안해하고 할 수 있는 건 무리를 해서라도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분이세요 투병 중인데 남한테 간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재택으로라도 돈을 벌어보려고 무리를 하는 그런 분이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돈 벌어서 가정경제에는 무리였지만 어떻게든 짜내가지고 용돈을 주니까 딸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겨우 이거밖에 못 주냐라며 더 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경제적 짐이었나? 죽는 게 가게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화가 치밀어가지고 너 알아서 살아라 이러고 쫓아버린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가난한 부모가 죄고 아이 욕구는 무조건 충족시켜주고 남들이 해주는 건 다 해줬어야 하는 걸까요? 저번에 쓴 글인데 지금 딸 쫓겨났거든요 얼마 전에 친구한테도 알바를 생각 없이 빌붙으며 계속 화소연하면서 징징대다가 징징대다가 그 집에서도 쫓겨났대요 그 친구 어머니한테도 너 제정신 아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집을 나가서 처음으로 알바를 한 데서도 불성실하게 굴고 시간도 안 지키면서 사장이랑 쌍욕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저와 같은 동네 학교도 같이 다녔고 이 친구의 부모님과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부모님이 이런 딸 때문에 속삭는 게 하루 이틀 아니었거든요 제가 다 봤어요 악성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했다가 겨우겨우 얘네 어머니가 싹싹 빌어가지고 취하된 적도 있고 또 멋대로 인터넷으로 고액결제했다가 겨우겨우 어머니가 다 취소시키고 어렵사리 환불을 받은 적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애들한테 상습적으로 거짓말로 꾸며내가지고 욕을 처먹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글을 올렸을 때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가난하면 자식을 안 낳아야 맞아요 이건 당신들 욕심입니다 가난하고 친구들에게 소외되고 웃음을 잃고 살고 유복하거나 평범한 서민집이면 그냥 착하고 모범생의 맥락한 아이였겠죠 어느 날 갑자기 커뮤니티 글을 보고 달라진 게 아니라 이겁니다 6.25 가스라이팅에 그런 나라에서 부모님이 물려준 가난은 그로 인한 갖가지 고통을 당연히 감사하게 여기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억울함에서 팩트를 직면한 거죠 저도 집 가난해서 용돈 거의 없었고 우울증에다가 초중고 왕가였어요 원래는 잘 웃고 명랑하고 인사적인 성격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한테 원망 한번 하지 않고 부모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너그 키우니까 나는 좋은 부모다라는 헛소리부터 감수하고 살아오니까 그게 더 엇나가게 되더라고요 딸 불러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의 대화를 해보세요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것도 인지 못하고 계시지만 나는 나를 원망하는 네가 밉다 식인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난하면 안되죠 피해자는 뽑기를 잘못해서 가난한 사람 아픈 아빠를 떠안고 있는 거잖아요 딸보다 어른인데 딸보다 이런 생각을 더 하고 있네요 사실 당신들 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아니 제 주변에서는 전부 다 딸이 철없고 못했다라고 욕을 합니다 주변에서 딸 성격이 문제있다 하고 허영심만 넘친다고 막 다들 비난해요 그것도 쌍욕까지 하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 1번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부모 원망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이 됐다면 내쫓아도 할 말 없는 거죠 딸이 먼저 부모를 부모 취급 안하는데 부모도 이대로 연을 끊고 사는 게 낫겠군요 2번 저 따위 인성이면 부자였다 해도 학폭이나 갑질로 쓰레기 인생 살았을 거야 아빠도 처음부터 환자는 아니었을 거고 부부들이 열심히 벌어서 호강은 못 시켜도 평범하게 키울 수 있을 줄 알았겠죠 그러니 나았겠지 모든 부모가 자식들 유학에 명품의 외제차 아파트 등등등 다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타고나길 인성 자체가 쓰레기로 타고난 거야 3번 담아 저 망나니 친언니죠 제 3장의 개뿔 거짓말 내부 잘하는 거 너무 티나요 어쩌면 쫓겨나 망나니를 재워준 그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잘 내쫓았네요 가난한 집 자식이 다 저러면 우리나라 벌써 망했죠 대부분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성인이 되면 뭐라도 해서 돈 법니다 자식한테 빚이나 안 물려주는 게 다행인 거죠 5번 가난한 집은 사람이 갈려요 가난에서 탈피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 반대로 저렇게 부모 탓만 오죽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부모에게서 죄라고 하는 건 고작 저런 것도 딸이라고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서야 내쫓은 거다 이거죠 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통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데 성공을 해요 부모가 힘들었겠다라는 걸 공감하고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데 후자 같은 인간은 죽을 때까지 평생 부모 원망만 하다가 지지리 궁상으로 살다 죽죠 늙어서도 자기를 이렇게 만든 건 부모라는 소리를 합니다 성인이 됐으면 머리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돈 벌 국리나 하라고 전하세요 부모가 남들보다 덜 먹이고 덜 입혔다고 사람까지 덜 준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만 해야 되니까 정작 소중한 게 뭔지도 모르고 부모 탓만 오죽이 하는 겁니다 철이 안 들었네요 6번 근데 이런 애들 커뮤니티에 걔 많지 않나? 이딴 걸 올라오면 맨날 부모 탓하고 돈 없으면 낯지를 말아야지 이랄지 부모 욕으로 온갖 난리고 만손이던데 여기는 갑자기 댓글이 정상이네 왜 이럴까 그게 욕을 하고는 싶은데 딸이 워낙 쓰레기라서 지레 찔려가지고 얘랑 비슷한 애들은 댓글을 못하는 중이죠 사람들이 딸을 욕하겠지만 제가 성인으로 크고 결혼을 해보니까 부모가 애당초 부자든 가난하든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들이면 자식이 저런 소리하는 자식으로 안 커요 뭐가 되든 간에 아이 가슴에 상처가 쌓이고 쌓여 넘쳐나도록 한 그런 양육방식 환경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멀쩡하지 않은 부모들 많은 걸 다들 아시잖아요 글만 봐서는 부모가 멀쩡해 보여도 양육된 그 당사자인 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묘사하기 어렵거나 아예 문제의식이 없이 당연하게 수용하면서 상처받아온 영향력 특히 영학이랑 유학의 시절 지나친 상처가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렇게 사회적으로도 욕먹기 쉬운 사람으로 성장해서 딸이 다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처먹으면서 살게 되겠지만 저는 말이죠 원인 제공은 무조건 낫고 기른 부모에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의도를 하든 안 하든 어딘가 근본적으로 말이죠 8번 없이 사는 집구석에서 애 싸지는 게 죄악은 맞지 아 물론 저 인생 개차반을 편들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9번 부모라고 해서 당신들을 비난하고 핥히는 자식 다 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번 뭔가 부모 상황이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잘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딸내미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하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 명품 이전을 하는 거 보니까 들을 필요도 없는데 뭐 특히 친구 집에서도 쫓겨났으면 말 다 한 거지 뭐 그냥 사소한 제 생각을 이야기 해보자면 그렇죠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남들 친구들 다 하는 거 남아 못하고 있으면 뭐 왜 원망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 최소한 자기가 노력을 하면서 나는 죽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부모들이 내 뒤에 달라붙어 가지고 내 피 쪽쪽 빨아먹고 돈 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면 뭐 대놓고 쌍욕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물론 글로만 봤을 때는 더 말하고 싶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